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모주다 가죽인데요. 아, 제가 있는 곳은 저 앞에 작은 매장이고요. 여기는 뒷골목의 큰 매장이에요. 창고형 매장이죠. 가죽이 무지 많습니다. 아, 이렇게 다양한 가죽들이 많이 있죠? 오늘 제가 송치를 돌아서 좀 잠깐 만져보러 왔어요. 아, 이거는 커다란 카우. 이게, 카우는 암소를 말하는 거죠? 카우 중형, 한 32평, 30평 좀 넘는 거예요. 한 평이 가로 세로 30cm를 한 평이라고 하거든요. 가죽을. 음,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제 카페트용으로 아, 거실에다 쫙 깔 수도 있고요. 아, 이거를 뭐 장식할 수도 있고, 또 뭐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아, 가격은 한 장에. 음, 20만원대 하나봐요. 어, 말 잘하시면 더 할인해 드릴 수도 있고요. 음, 아주 좋습니다. 털이 이렇게, 털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음, 이렇게. 아, 멋있네요. 아, 이렇게 다양한 가죽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지로, 음, 이태리의, 어, 페블루, 이렇게 국내에서 개발한 거예요. 음, 이런 것도 송치예요. 이것도 이제 송치인데, 이것도 비쌉니다. 평당 저보다 더 비싸요. 아, 이렇게 가죽이 많아요. 어, 이런, 이런 걸 생지라고 그러는데, 이 생지에다가 색깔을 입혀서, 가공해서, 또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요. 그냥도 쓰고요. 음, 배치탈하고, 뒤집어 쓸 수, 쓸, 만들 수 있는, 가방하고, 용지로 많이 나가요. 아, 저는 이제 퇴근해서, 청계천 대가길, 음, 걸어보려고, 어, 가는 길에, 문장 걸어봤어요. 다음에 또 멋진 가죽, 보여드리겠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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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